1,000원 한 번에 보관해 3,000원 달걀 3,000원 두개에 붙여있어 1,000원 야채 여기 사람이 발라도 좋겠는데 2,000원 얘는 여기가 1,000원 오늘의 떡볶이 많아. 잘 안 봤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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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제 치즈까지 해야겠네 이제. 네. 이게 어느. 어디나 지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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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. 여러분. 아. 지금 우리가 이거 한거 이거 봤다고. 아. 네. 오늘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